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도 궁금해 하신 종목 6종목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4만8천원 목표치로 4만8천원 목표치가 아니라 4만5천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네요 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대응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5만천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 지금 4만5천원 같으면 손실구간인데 전일 6% 인근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 부분이 참 좋지 않은 부분이구요 지지와 저항을 먼저 한번 세팅해 보자면 요 자 이것이 빨리빨리빨리 얼마나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도 더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온칩스는 현재 우상향 전환 이후에 하락추세에서 우상향 전환 이후에 단기적으로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지지와 저항대는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횡선을 끌어놓은 부분이 주요 지지와 저항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여기 부위에도 보면 아 5만원대 정도 갔는데 5만 천원대 갔는데 밀리는 이유 닥터케이 보고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좌측에 가보니깐요 강하게 올라왔다가 저항받고 밀린 자리니까 전고점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매물대를 맞으니까 밑으로 빠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자 전일도 갭상승으로 강하게 상승했으면 여기 위로 자 5만원대를 돌파하면서 5만 3천원권으로 강하게 돌파시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힘없이 밀려버립니다 그죠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장대 음봉으로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자 외국인 기관 같이 던졌네요 그러면 아 지금 여기가 좀 더 아 강력한 장 이라는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아 지금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아 아깝다 이거지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수익 5만 천원권까지도 간 것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던지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인데 가만 어 지켜봤더니 6% 6% 가까이 빠진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내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위로 빨리 20일 위로 올라타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 불쌍 미국이 또 약세 마감됐잖아요 하락 코리랑 터지면서 자 1.56% 나스닥 하락 그죠 다우도 0.83% 하락했으니 야 이거 월요일날 하락할거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될테고 자 그렇다면 아 60일 권역 4만 2천원권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요 3만 7천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아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봉으로 크게 밀리면요 아 어저께도 5% 이상 6% 가까이 빠졌으니 이거 제법 빠질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수익 중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손절을 조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그죠 여기 3만 7천원권은 또 지지권이니까 그죠 여기 강력한 저항대를 빵 뚫었고 밀리니까 어떻게 된다 뚫었던 저항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여기 권역은 아 120일이 올라오면서 이평선과 여기 아 돌파 된 정고점 지지권력이 될 가능성 높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좀 줄였다가 줄인 물량을 아 38,000원권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적절히 단가 조절하는게 어떨까 첫번째 생각이구요 첫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다행히 아 20일 돌파하는 장대 양봉 여기 보면 조금 아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은봉으로 이렇게 밀렸다면 밑으로 더 빠지는게 지극히 당연한데 전전일은 또 양봉으로 들어 올렸단 말이지 그럼 양봉으로 들어 올렸으면 추가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갭상승이 그대로 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 공방이 치열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 내일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요 홀딩 가능 자 그리고 목표치는 5만원 정도 더 아 일단 줄여 나가는게 좋겠다 지금 아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조금 매수 단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가지 안내해 드렸으니깐요 아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와우 주성 엔지니어링은 3만천원 자 돌파할 때 따라갔다 자 돌파할 때 따라갔다 아니 어저께 조금 눌릴때 따라갔다 남겨봐요 빨리 돌파할 때 따라갔다 1번 아니 조금 눌릴때 따라갔다 2번 자 돌파할 때 따라갔다 자 돌파할 때 따라갔다 면 자 돌파할 때 따라갔다 면 그나마 해볼만한 상황이구요 어저께 조금 눌릴때 3만천원이 왔는거 같은데 어저께 조금 눌릴때 샀다 아 그거는 별로입니다 자 돌파할 때 샀다 그러면 어 그러면 어 그러면 한번 해볼만했다 말씀드립니다 자 좀 길게 앞나와보죠 이거는 그죠 길게 앞나와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으로도 한번 나와봅시다 와우 연봉으로? 연봉으로 하면 거의 2000년도 2000년도 고점대를 돌파하려는 어 그런 시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죠 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왔고 자 52주 신고가 정도는 돌파하는거 같고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조금 던지다가 어 이틀 연속도 매수해줬고 기간은 비교적 사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비교적 사들어오고 있고 수급 양호 추세 양호 하면서 정고점 돌파해버렸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가 아까 가온 칩스를 봤을때는 정고점인건가가지고 힘없이 팍 물리는데 이것은 힘없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평소 거래량보다 한 대여섯 배 많은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 베리 굿 그죠? 그러면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 지지를 반드시 여기 돌파된 정고점 권력인 러프하게 3만원권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자 본인 단가가 3만 천원이다 했으니 지금 1.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자 돌파할 때 따라간건 잘했는데 3만원 정도에서 아 적어도 따라가야 되는데 3만 천원이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추격한 것 같네 그죠? 그러니까 돌파하려면 돌파초입에 한 3만원 정도에 딱 따라갔어야 되는데 천원 더 줬으니까 3% 더 3만원에서 3% 더 주고 샀으니 조금 늦게 쫓아간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자 눌릴 때 러프하게 3만원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3만원때 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와야되는데 이렇게 크게 막 무너지죠 그럼 바로 던져야되요 안좋으니까 그렇지않고 적당하게 눌려주거나 아니면 여기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빵 치고하면 베리 굿 자 조정 받더라도 가볍게 어제처럼 아래 꼬리 정도 단 도찌 정도로 적당히 아니면 이렇게 좀 밀리다가도 적당하니 아래 꼬리 단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기처럼 엄보로 크게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여기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일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더 홀딩 가능 자 그렇지않고 조정을 제법 강하게 받으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서는 여기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한데 20일이 무너지면 여기 60일 권력인 2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깐요 내일 다행히 추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적당히 받는지 잘 봐야되고 목표치는요 일단 단기 신고가기 때문에 이 밴드폭만큼 노리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23,400원에서 29,600원까지의 폭이 대략 6,200원이죠 그럼 여기서 6,200원 6,200원 올라간다고 봤을 때 6,200원을 더하면 3만 6,000원이죠 3만 6,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는 나온다 그러면 5,000원 더 수익 나겠네요 5,000원이면 20% 좀 안되는 그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목표치를 봐도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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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만큼 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매치 되는 것 같죠 목 패치 산정 이렇게 하는겁니다 어때요 보라님 본인이 닭터케이에게 후원했던 부분에 17 곱절 이상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1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음. AP위성 AP위성은 14,500원 하란 추세 돌려내고 좀 길게 봅시다. 급등했다가 그대로 상상한 폭 다 꼬꾸라 지듯이 토해냈는데 다시 돌려내는 모습이 닥터케이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네이버하고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정도 벌써 본인이 닥터케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느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이 지지장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도록 보라님은 닥터케이의 주식 강의 많이 많이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지장이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면 빨리빨리 들어올수록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딱 보니까 일단 초강력 저항이 러프하게 16,000원권입니다. 이 좌측으로 가보니깐요. 여기 가니까 상당히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팍 무너졌죠. 그럼 뭐로 바뀐다? 올라가도 이렇게 저항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240일까지 다 돌파했으니 여기 권력은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지지장 세팅하고요. 자세하게 한번 챙겨보죠. 자 15,800원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할수록 18,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강력한 저항이니깐요. 자 모든 입형선 12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파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당히 상승 이후에 순그러기 양상이니까 14,000원권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0원이 본인 단가 인근이네요. 그렇죠? 14,500원이니까 본인 단가보다는 좀 더 위긴 한데 요것도 조금 애매해. 살려면 14,000원 정도에 샀어야 여기 전일 말고 전전일 정도에 샀어야 괜찮은 포인트인데 어제 샀어요? 어제 샀다. 1번 아니에요. 그전에 샀습니다. 어제 정도 말고 전전일 정도가 내지는 전전일 정도가 가장 베스트 포인트죠. 올라탄거 확인했고 올라타도 121의 장 눌렸는데 다시 재반등할 때 매수 이틀 전에 목요일날 사는게 일단 베스트 포인트입니다. 여기 현재 구간에서는 어제 아니다. 그러면 이틀 전이다 1번 이틀 전이다 1번 이틀 전인 것 같으면 할만하긴 했어도 14,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야 조금 더 포인트가 더 좋은 겁니다. 자 요점 정리 다 끝났습니다. 눌릴 때 14,000원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깰 가능성보다는 지킬 가능성이 일단 더 높아 보인다. 여기 탄탄하게 지지 역할 이제 할겁니다. 여기 밑에 저항 받다가 돌파해냈으니 이 밑에 저항이 뭐로 바뀐다? 여기 저항이 뭐로 바뀐다? 이제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탄탄하게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14,000원 이틀에 해버리면 12,600원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기 머리 위에 여기를 또 저항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힘없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000원 안 깨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됐죠? 14,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별로 좋지 않고 마지노선 12,000원 깨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기관외국인 크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다. 몇백주 이런거는 들어왔다 할 수 없겠죠? 14,000원짜리니까 자 그리고 셀제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순서 순서를 좀 지켜야 되는데 이왕이면 한분껏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렇게 해나갈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셀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7만 7백원 좀 물렸네 셀제는 이것도 별로다. 매수당가 좀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추세 돌려낸 이런 시점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올라갔으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탔으면 하락한 추세 이렇게 돌려냈으면 무너지지 않고 이런 트렌드로 쫙 잘 갔었어야 되는데 약간 줄이 그죠? 맞지 않습니다. 그 팬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어디 말하는지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확 무너지니까 여기가 뭐로 바뀝니까? 저항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죠? 게다가 이평선 다 뚫고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지지하고 씁니다만 이거 요청은 밑으로 더 깨버리면 와 이거 5만6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포인트 별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은 비교적 조금 양호한데 그 이전에 여기 수급은 뭐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기관외국인 좀 팔았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8월 11일 8월 11일 자 이 외국인 기관 비중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제 얼굴 제 얼굴 치우면 보입니다. 잠깐만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팍 폭락할 때 기관외국인 던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적어도 여기 정도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되는데 한 번 더 쳐졌기 때문에 본인 지금 매수단값 보다 좀 쳐졌잖아. 그죠? 이거 여차하면 손절해야 돼요. 여기 6만 8천원건대 여기 깨지면 여차하면 5만 6천원건까지도 빠질 수 있는 물론 한 번에 안 빠지겠죠. 여기 앞에 또 지지권도 있으니까 그죠?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좀 전에 우리 분석할 때 이만큼 폭 만큼 빠질 수 있다. 상승할 때는 이만큼 폭만큼 상승할 수 있다. 봤으면 빠질 때 이만큼 폭만큼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 커요. 그죠? 그러니까 6만 7천 8백원 때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 올라가도 일단 240일 장기 2평선에 강력한 저항 받을 거이기 때문에 7만 4천원은 초강력 저항일 것이다. 위에 2평선들 잔뜩 있죠? 이 네버리 위에 이거 전부 다 저항입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가다 비시비시비시를 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샘 샘처럼 님 루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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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원을 기다려야 하나요? 매수하고 싶으면 22만원 정도에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닛이란 종목은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지지장압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강하게 상승 이후에 힘에 붙여서 박스권 형성 하고 있었습니다. 14만 2천원권에서 반등하니까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된다? 60일에 지지권이니까 전저점이죠. 양봉 설 때 이럴 때 매수도 가능하구요. 자 지키면서 여기 상단을 뚫으니까 여기 27만원 27만 9천원권까지 갔죠. 목표치 산정하는 거 아까 한 번 더 해보죠. 여기 위꼬리 부분이 목표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목표치 계산합니다. 14만 2700원에서 러퍼하게 그죠. 19만 9천 700원 이니까 7번 떼어버리고 5천 아 5만 7천원 올랐습니다. 5만 7천원 여기 폭이 5만 7천원 입니다. 그러면 목표치는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서 5만 7천원 계산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20만원 이라 볼게요. 그럼 25만 7천원이 목표치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25만 7천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 막 달기 시작하면서 밀리죠. 목표치 다 왔다 이겁니다. 목표치 달성 이후에 윗꼬리 달고 운봉 떨어지고 하면 뭐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딱딱해 기초강의 감이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한번 챙겨봐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주식이 그냥 아무 때나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25만 7천원 한번 체크해보죠. 희한하고도 희한하죠. 25만 이거 러프하기 적은 거예요. 25만 7천원 공포하니까 픽 윗꼬리 달고 올라가라 하다가도 또 윗꼬리 픽 달고 그런 날도 올라가다 팍 밀리죠. 강력 녹표치가 강력 장권이다. 그때 윗꼬리 달고 하면 차익실험 미리 해도 되는 거예요. 어저께 본인이 보유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저께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라도 그리고 다시 던졌던 물량 20만원권 정도 오면 다시 재매수 가능. 본인이 21만원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21만원 말고요 아 22만원 말고요 20만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 여기가 초강력 장이었는데 이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몇 개 설명했을 때 봤죠. 20만원 때는 지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20만원까지 기다리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20만원 왔을 때 한 번 매수 이거 만약에 쳐지더라도 밑에 왜 우상량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냐면요. 60일이 또 지지권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다 지지권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무너질 겁니다. 60일권에서 분할 한 번 더 그럼 단가 적당히 형성 됐고 다시 돌파 할 때 추가 20만원 그런 식으로 하면 단가 적당히 나오니까 목표치는 25만원 정도부터는 매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유예요. 분할했는데도 밑으로 쳐지면요. 14만 2천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17만 5천원권이 무너지면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사주고 있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기금도 좀 던집니다. 기관이 매수에 동참해 주는지 기관 외국인이 같이 20만원 꺼내서 사주면 나도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 오토에버 루닛 22만원에서 사고 싶다. 이 말 맞았죠. 맞다. 1번 가지고 있으면 단가 남겨주시고요. 사고 싶은데 20만원 20만원 까지 기다려 기다려야 되겠다. 의견 드리는데 따르면 댓글 남겨줘요. 자 현대 오토에버 21만원 단가 자 21만원 단가 하면 이거 매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 설명하고 대비해 봤을 때 자 이거 목표치만큼 보다 넘어섰죠. 딱 한눈에 딱 딱 딱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정도 채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11만 8천원 16만 5천원 그러면 4만 7천원 4만 7천원 올랐잖아요. 여기서 4만 7천원 더하면 22만 2천원 그죠. 22만 2천원 정도 그럼 22만 2천원이 어딘가 하면 여기잖아요. 그죠. 목표치 조금 전에 뭐라고 하던가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그죠. 여기 조금만 조금 더 위에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 달성 이후에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은봉으로 크게 떨어지면 이거 뭐다. 매도 시그널인데 본인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두드려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22만원에 매수했었다. 그러면 이거 설명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포인트가 안 좋아요. 주식 잘 모르신다 했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넝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팔아야 될 때 샀어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던지기보다는 던지면 내가 던지고 나니까 반등하는 내가 사니까 빠지고 내가 던지고 나면 반등하는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반등 하면 좋겠는데요. 그 말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만 20일 지지권이다. 이거지. 그런데 월요일날 덜렁 팔아버리면 팔고 난 이후에 양봉 서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본인 본전 비슷하게도 갈 수 있는 그런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기준이 하나도 정립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아주 부재한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요. 자 21권력인 18만 3천원 이탈하게 된다면요. 자 16만 16만 5천원 여기는 지킬 겁니다. 자 이왕 기다렸으니 아 16만 5천원권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더 빠지니까 손절폭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늦었다 이거지. 반등 가능한 구간이니까 조금 흔들린다고 팔아버리는데 그 다음 시장도 좋아지면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려서 반등시 매도 의견드립니다. 반등시 매도 자 반등하더라도 본인 단가 목표치 인근이기 때문에 아 10살이 22만원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2만원을 목표치로 생각하고 반등할 때 22만원에서 차이시련 의견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봉 방방 여기처럼 방방 서면서 여기를 뿡 하고 뛰어오는데 놀래가 던질 필요 있습니까? 그땐 더 홀딩 가능 그런데 여기 여기처럼 여기 근처가 가지고 막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막 밀리기 시작하고 하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차이시인 해야 됩니다. 단기간 박수권 이룰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좁게는 여기 박수권 넓게는 여기에서 여기 박수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수급 보니까요. 외국인 좀 사주는데 기관이 많이 던지네요. 연기금도 던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기관외국인이 같이 사주는지 여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여전히 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요. 자 루닛 루닛 22만원에 샀다. 그러니까 매수 자 여기에서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 자 여기 빨간봉 수익 잡음 났었는데 다 토해냈다. 1번 아니에요. 올라갈 때 못 따라가고 눌리길래 샀어요. 2번 빨리 남겨봐요. 그나마 1번은 돌파할 때 쫓아가가지고 조금 아 수익이라도 한번 맛보기라도 했는데 그 다음에 샀으면 살 자리 없었습니다. 사면 안 돼요. 금요일 샀다. 안 되는 거예요. 20만원 초반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오중간하죠. 오중간하는데 어디로 빠질 가능성 어디로 갈 가능성 더 높다. 올라가기보다는요. 처질 가능성 더 높습니다. 왜? 은봉이 커요. 은봉이 큰 이유에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 하면서 자꾸 처질려고 하죠. 그럼 더 처질 가능성 높다니까. 반대로 이렇게 빵 양봉 크게 세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가능성 높다니까. 그러면 고점대 이럴 때 말고요. 양봉 설 때 이럴 때 이럴 때 접근하면 더 올라가지 은봉으로 막 밀리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지지권 오기 전에 오중하는 데 사면 밀립니다. 양봉 다음에 양봉이 훨씬 많고요. 양봉 다음에 양봉 많고 양봉 다음에 양봉 훨씬 많아요. 은봉 다음에 은봉 많아요. 은봉 다음에 은봉 훨씬 많죠. 양봉 다음에 양봉 많아요. 은봉 다음에 은봉 많죠. 양봉 지지권 양봉 설 때 20만원 초반 사가지고 25만원 노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죽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근데 오중 안 할 때 받을 가능성 더 높아요. 20만원 안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어때요? 명확하게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시장 전망도 간단하게 하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60일에 저항도 강력하게 금요일날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강력하게 돌파했는데 그때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어머나 기관이 강력하게 이틀 연속 사두르면서 정고점 여기 저항 돌파하는 반면에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도하니까 마이너스네? 그렇죠? 수급과 추세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강하게 사준 코스피는 올라가고요.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도한 코스닥은요. 코스피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럼 원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안 좋은데 다행히 기관이 최근에 사들어와서 크게 매도 안하고 버틴기 주면 모르겠으나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닥터K가 다년간 바운 기관은 그렇게 착하지가 못해요. 특히 저점 부위인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단기 고점 부위죠. 여기 다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사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차익 시련 나올겁니다. 그때 외국인이 버틴기 주면 모르겠는데 외국인 기관 같이 던지면요. 제법 내일 조성 받을 가능성 높다. 그때 여기 60일 적어도 20일 권역인 2560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코스닥은요. 여기 밑으로 쳐질 때 여기 깨버리면 안 됩니다. 880 권역 깰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이 개 박살이 난다면요. 뭐 저거 깨는건 1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과연 강하게 밀렸던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미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덩달아서 빠져버리면서 더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 자 다행히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반비란다 해서 1340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로 안가고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양호했는데 자 이제 환율이 1325원권에서 밑으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자 예측하기로는 시장이 미국이 빠졌으니까 위로 올라갈 강성점이 좀 더 높겠죠. 환율이 1340원권으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1340원 돌파해버린다든지 하면 시장은 더 안좋아진다. 환율은 내려와야 되고 기관외국인은 반드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 전제조건 기관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환율도 급등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상승세 코스피 상승세 둔화될 것이고 60위를 못 지키고 만약에 한방에 밑으로 깨지면 더 안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같이 챙겨봤고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다. 저는 자신감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십시오. 자 추천영상 올려놓을테니깐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자막 제공 및